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토요일 시행했던 올해 2회 전기공사기사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1번에서 20분까지 문제를 함께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 문제를 보면 공사재료가 9문제 그리고 전기응용에서 19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전기응용은 조명쪽 항상 고름분프로 이렇게 되게 나오죠 그리고 계산문제는 펌프모터의 전동기 출력문제하고 그리고 전기철도에서 견인력을 이용한 전동기 출력구하는 것인데 그 견인력구하는 파트가 세 파트로 주어졌어요 그것이 경사, 가속이랄지 이 부분이 그냥 킬로그램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특이점이고 그래서 아마 계산문제에서는 전기철도문제, 전동기 용량구하는 것 그것이 아마 조금 어렵지 않나 수험생 입장에서 본다면 제 입장에서 보면 다 쉽고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평이했어요 그리고 금속덕트랄지 합성수지 몰드랄지 그런 규격, 항상 규격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사실 어려워요 규격이 어느 때는 뭐 150mm, 폭이 150mm 이하랄지 또는 어느 때는 폭이 300에서 500까지랄지 또는 500에서 700을 초과한다랄지 그런 규격 같은 거 이런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두 문제 정도가 조금 우리가 난이도 상중하러 온다면 중급에 속하고 나머지는 그냥 평이한 그런 문제로 보통 14문제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거 이제 우리 전기 응용편의 조명문제인데 형광등은 형광체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광색을 얻을 수 있다 형광체가 규산아연일 때 이건 우리 교재의 이론, 교재의 이론의 적중 실전물제에 그 아래에 써있던 내용 그래서 이때는 녹색이죠? 녹색 청색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텅스텐산 이런 경우죠? 자, 그래서 녹색이 되겠고 자, 자기 방전만을 항시 충전하는 부동충전반식의 일종의 충전반식 그러니까 부동충전반식은 그러니까 이 정류기로부터 부하와 배터리를 병렬로 연결했죠? 병렬로 그래서 그 정류기와 배터리를 병렬로 연결해서 부하에 공급하는데 이 세류 충전, 이것은 자기 방전량을 항상 충전해두는 그런 충전반식입니다 그래서 세류 충전, 그래서 엄밀히 따질 때는 넓은 범위로 본다면 부동충전반식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방전만 충전한다는 것 1번이 되었어요 자, 흑연화로 할지 카브론담, 카바이트론과 같이 전기로의 가열방식인데 이건 저항가열방식이죠? 직접 가열방식, 직접 저항가열방식 대표인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 가열방식은 뭐가 있었죠? 염옹류 같은 경우 염용류 같은 경우 그래서 소금물을 가열해가지고 모양이 아주 복잡한 그러한 금속을 가열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간접 가열이고 직접 가열 4번이 되었습니다 자, 양수량이 30m per 분 이게 Q죠 자, 이 단위가 잘 봐야 돼 세조금 미터 퍼 분이죠? 분당 양정 높이가 미터 펌프용 전동기의 소요 출력 킬로와트는 있는데 여기서 펌프 효율이 75%고 여유계수가 1.1이다 했어요 자, 이 식이 자, 세조금 미터 분당 세조금 미터의 미터일 때는 어떻게 가죠? Q H를 6.12 그리고 에타 그리고 여유계수 K가 되죠? 그대로 대입합시다 자, Q가 30 양정 10에 0.75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71. 그래서 약 얼마냐 했으니까 72가 되어있습니다 3번 네 3번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건 뭐 항상 나오는 문제로 간주해서 꼭 알아둘 사항입니다 자, 5번 유전체 자신을 발열시키는 유전가열 특징으로 틀린 것 자, 유전가열은 바로 도체가 아니라 바로 이 절연체죠? 절연체 즉, 부도체다 그런 뜻이에요 부도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 이 부도체를 우리가 유전체 또는 절연체라고 하죠? 뭐 비닐 접착이랄지 합판에 접착이랄지 이런 것들 이건 자체에서 유전손을 이용한 것이에요 유전손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파수가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가 좀 높아야 돼요 주파수, 변환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열이 유전체 손에 의하여 피열물 가열하고자 하는 그러한 물체를 피열물이라 하죠? 자체에서 발생한다 그런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효율은 좀 떨어지죠 온도상승과 속도가 빠르고 균일한 가열이 되죠 균일가열 균일가열 표면에 소손 소손은 탄다는 뜻이야 소손 타거나 균일이 없다 균일한 가열입니다 전효율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다이오드 클램퍼의 용도인데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을 할 수 있고 일방향 소자죠 그런데 이 클램퍼 이거는 전압 레벨을 전압 레벨이라는 것은 진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폭 높이, 크기 전압 진폭을 어떤 값으로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압 레벨의 이동입니다 4번 진폭을 정할 수가 있어요